한국수자증권 여수지점에 임학정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임학정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수자증권 여수지점 임학정 차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인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 추천 종목은 SKC입니다. 결국은 견고한 번호가, 동박 반도체 소재의 성장으로 주가 상승 예상이 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 고부가 피지 이익 비중이 65%까지 확대가 됐고, 그리고 스페셜티 중심의 포트폴리오 비중 확대, 그리고 타이트한 피지 수급이 지속되면서 높은 수익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박은 육공장 상업 가동에 따른 판매량 증가와 고부가 중심의 제품 믹스 개선으로 실적 성장이 지속될 전망이고요. 그리고 성장 사업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통해 최근에 체질 변화를 성공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글로벌 1위 모빌리티 소재 회사로 거듭나기 위해서 학구조를 동박 반도체, 사학필름에서 2차전지 반도체 친환경 소재로 지금 전환을 할 전망이고요. 그리고 실리콘 응급제 투자, 그리고 하이니켈 양극제 진출로 인해 차세대 배터리 소재 기술력을 확보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소재는 블랭크 마스크, 글라스 기판으로 사업 범위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최근 고객사 다변화, 그리고 신규 사업 모멘텀이 긍정적으로 지금 작용할 전망입니다. 최근 중국 메이저 업체에 대한 동박 공급을 시작하며 고객사 다변화를 이루고 있고, 2차전지 소재 업체들이 최근 주가 하락이 좀 컸었는데, 오히려 적가 메리트가 큰 상황이고, 목표가는 16만 5천 원, 손절가는 13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SKC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신규 사업 모멘텀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목표가는 16만 5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어제 그제 그리고 상승을 했는데, 오늘 어떤 전략을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일단 결국은 연준의 공격적인 발표, 그리고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노력이 지속되면서, 일단 우리 한국 증시도 지금 전반적으로 부담이 작용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연준의 긴축 속도가 빠르게 전개될 것이라는 점도, 외국인 수급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한 0.5% 이상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고, 결국은 4월, 5월 실적 개선 종목으로 인해 종목 장세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0.5% 정도 하락장 예상을 하시면서 종목 장세로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의 이막정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